자 지금부터 2023년 대비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설명회에 앞서서요 본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동안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수강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계세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증가해가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위해서 먼저 감사하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더 좋은 강의로 보답하고자 업데이트라든지 아니면 질문에 대한 답변 이것을 여태까지도 성의 있게 해드렸는데요 더 성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와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모두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콘텐츠 목차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관리기사의 수행 업무 진로와 전망 그리고 끝나면 응시 조건 그리고 시험 설명을 해드리고요 검정 방법 과목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학습 방법 그리고 우리 배우랑만의 합격 전략이 있죠 그것은 이제 커리큘럼 도표 등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너지관리기사의 수행 업무부터 이제 살펴를 보겠어요 에너지관리기사는요 동력 및 난방 공급을 위해 공급을 해가지고 산업기계 공장 사무실 아파트 이런 여러 군데 열 공급을 하는 보일러라든지 관련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효율적 운전을 하기 위한 지도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이라든지 보수 이런 업무들을 합니다 그리고 보일러 및 열 사용 기자재의 제작 설치 시에 효율적인 열 설비를 위한 시공 감독 보일러 작동 상태 점검한다든지 배관 상태를 점검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죠 자 진로와 전망을 보시게 되면은 진로는 이제 사무용 빌딩 아파트 호텔 생산 공장 등 열 설비를 취급하는 모든 곳 모든 기관 그리고 이제 보일러 검사 품질관리 부서 그리고 소형에서 대형 공장에 보일러 담당 부서 보일러 생산 업체 보일러 설비 업체 등으로 진출을 하고요 또 이제 그 사업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전망은요 계속되어 들어가는 전망이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절약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요 에너지 낭비 규모가 아직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지국보다 좀 높을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에너지 관리 기사의 역할이 증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에너지 관리 기사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응시 조건을 보시게 되면 산업기사를 따신 분은 취득회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는 분은 시험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사는 더 늘어나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관련 학과라든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가 봐가지고 잘 응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검정 방법 및 과목 등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자 이제 CBT라는 용어가 나오죠 CBT 그래서 2002년 3회차 작년 3회차부터 CBT를 했는데요 이 에너지 관리에서 그 전에 했던 우리가 종이로 나와서 한 것은 PBT라고 했었죠 CBT는 컴퓨터 기반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를 하는 건데요 그 전에 한 것은 이제 페이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에너지 관리 기사가 작년 3회차부터는 PBT 없어지고요 CBT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건데 딱 가면은 옆 사람 무슨 과목인지 몰라요 어떤 종목인지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PBT 할 때 종이 문제제 가지고 A형 B형 1부 2부 1부 오전 2부 오후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CBT로 가서는 개인별로 다른 문제를 이제 컴퓨터로다가 1회에서 6부 이렇게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각 회차당 6부 중에서 1회 응시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총 1회 2회 4회 이때는 우리가 필기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각각에서 1부에서 6부로 실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부에서 6부 중에서 한 부를 1회차다 그러면 내가 3부에 본다 그걸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중에서 뭐 연습지 사용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시험장에서 연습지를 제공해 주는데 이것은 충분히 쓰고 반납을 또 나중에 해야 돼요 끝나고 시험 후 회시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CBT라고 하지만은 CBT 대비하는 공부 방법 이거는 뭐 기존 방법과 뭐 동일하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출제 범위 수준 이거 기준하고 동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을 하게 하고요 빈출 아무래도 빈출 빈출 기출 위주 준비하는 게 상당히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시험 일정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1년에 3번 1, 2, 4회 하는데 일정표는 큐넷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보면 딱 치면 나오죠 자 세 번째 검정 방법 출제 형태는 객관식으로 4제 태기형이죠 출제 문항 수는 과목당 20문항으로 해서 5과목 그래서 총 10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시험 시간은 총 2시간 30분이 주어지고요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서 과목당 40점 그러니까 뭐냐면 과 낙방하는 거죠 과락 과락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락이 있다 기술사에서는 과락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는 과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과목에서 언어 과목이든 미니몸 8개 8개 상을 맞추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8개 상 맞추시고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점수를 얻기에 좀 용이한 과목이 있죠 그런 데서 고득점을 하셔가지고 평균으로 전 과목이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중요한 거가 우리가 59.5를 맞았다 어떤 분은 60.2를 맞았다 어떤 분은 99.5점을 맞았다 보면은 이분이 굉장히 잘했죠 아주 우수한 아주 대단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평균 1등으로 떨어졌죠 1등으로 이분은 거의 1등으로 합격을 했죠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죠 굉장히 운이 좋은 분이죠 사실은 이게 위험한 숫자입니다 이걸 목표로 하면 절대 안 되죠 그런데 뭐냐면은 여기 사이에 이 차이는 차이는 별로 안 나지만은 결과는 아주 엄격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죠? 이분은 불합격하셨고 이분은 합격을 하신 거죠 이분은 뭐죠? 잘하긴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득점이 어떤 아 그 있잖아요 성취감 좋습니다 그러나 성취감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보다는 기왕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이 정도 나오면 되는데 이걸 목표로 하는 거 아니지만은 역시 이거 목표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 가령 평균적으로 해서 65도 조금 위험하죠 75 이 사이 여기 정도 이 정도로 하셔서 합격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고득점에서 만점 막 그래서 이거 목표로 하지 마시자 맙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하도 좋은 점도 있어요 뭐가 좋으냐면은 필기에서 좀 충실해지면은 실기 때 실기 때 좀 유리한 면이 있어요 있습니다만 제가 지향하는 거는 일단 합격이다고는 생각이 되거든요 합격하고 그러니까 이제 투자 시간을 많이 해야 되겠죠 일단 뭐 이 점수 나오든 이 점수 나오든 안 더 투자하는 시간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필기 시험 공부할 때 있잖아요 실기 시험을 전제로 해서 막 그거를 아 실기 대비하고 공부한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효과를 안 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필기 합격하는 게 목적이니까 필기 합격하고 그 다음에 실기인 실기인으로 또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 다 하실 거예요 적정한 상황에서 합격을 합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시험 과목 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 뭐 다섯 과목인데 20문제씩 출제가 되죠 제 1과목인 연소공화 하고 2과목인 연력화 여기서 참 애들을 많이 먹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더 재밌어하는 분도 가끔 있으세요 지금 그분들 생각하고 짭짤하게 계산문제 나오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기계한 사람 공학을 좀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계산문제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지만은 하여튼 어려운 문제도 가끔 나오지만은 대개는 우리가 기출 위주로 가면서 강의 잘 듣고 핵심을 찾으시면 다 풀 수가 있어요 자 1, 2과목이 그렇고요 3과목 계측 방법 그리고 4과목의 열 설비 재료 관계 법규 5과목은 열 설비 설계 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 이 경우가 이제 실기로 가면은 가장 이제 그 짭짤하다 공부 내용으로 가는 게 여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필기 준비하는 거니까 그런 신경을 쓰지 맙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5과목이 각각 20문제 출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학습 방법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교재는 윙큐시즈가 있어요 거기에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있어요 박병호 저 이걸 가지고 하는 시인데요 이 특징은 빨간 키라는 게 있습니다 빨리보는 간단한 키워드가 이게 앞에 있어요 핵심 요약이 그리고 이제 책은 기출문제 출제 경향이 들어가 있고요 간단한 이제 그 핵심으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핵심이론 핵심예제로 이게 메인입니다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연도 기출문제 해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효과적인 학습 순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건 좀 말들이 많은데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각 과목 학습 순서에 따라서 커리큘럼 별로 공부하신 것이 효과적인데 시험 과목 순세로 공부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좀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실전에 익숙해지는데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요 순서로 그냥 연역학 아 연역학이 아니고 연소 죄송합니다 연소공학 왜냐하면 이제 연역학 먼저 하는 이유는 많은 주변 분들이나 다른 교수님들 보면 연역학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이런 말씀하세요 그런데 연역학으로 가면은 좀 지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연소공학보다 연역학이 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실제로 그래서 연소공학 하면서 조금씩 연역학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반드시 연역학을 알아야 연소공학을 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연소공학, 연역학, 계측방법, 열설비저리미, 관계법규, 열설비설계 이렇게 이제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게 좋아요 다시 한 번 또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연역학 먼저 공부해야 돼 이렇게 권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관리의 원리나 기본하고 그 연역학과의 연관성 이것은 사실상 그렇게 밀접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연역학이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면 지칠 수가 있기 때문에 번아웃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연소공학을 학습하신 후에 연역학을 공부하시기를 권장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런 얘기 드렸는데 어느 분은 또 연역학 자체에서도 굉장히 번아웃적으로 힘들다 하는 분도 가끔 계세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그런 얘기들이냐면 우리 수강생들 중에 그 뭐랄까 그 되게 뛰어나다 그러나 하여튼 뭐 전공을 공학을 하셔가지고 기계 관련 화공 관련 금속 재료 뭐 이렇게 관련 엔지니어링 관련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계산동도 잘하고 머리가 명삭한 분들도 있어요 아 이게 제가 기죽이려는 게 아니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렇고 그런 분이 대자 이런 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아예 그 뭐랄까 생기초 그것도 준비 안 된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연소공학 연역학 이렇게 하면은 또 힘들어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거를 또 순서로 바꿔서 해볼까 예를 들면 뭐 열설비 설계부터 할까 사실은 이제 실습 가면은 열설비 설계 그러니까 보일러 뭐 본체 그런 게 먼저 나옵니다 제가 실기책도 썼는데 그렇지만은 일단은 처음 접하는 거 어렵더라도 순서대로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추천한 순서대로 그리고 우리는 좀 다른 게 있죠 다른 학원보다 기초 공부하는 게 먼저 있단 말이에요 그렇고 그런데 하여튼 개인에 따라서 학습 순서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고요 자 과목별 출제 경량 분석 보겠습니다 과목별 출제 경량 보면은 연소공학 같은 경우 보면요 자 연소에 대한 이론이다 연소 설비다 이렇게 나눠보면요 연소 이론에 대한 것이 한 75%가 나오고요 연소 설비가 25%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연력학이다 그럼 연력학 기초 부분에서 10% 그 다음에 연력학 관계된 법칙들이 있어요 법칙에서 15% 그리고 이상기체하고 관련 사이클이 있어요 이상기체가 많이 나온 편이지 관련 사이클이 해서 합쳐서 45%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기, 증기, 냉동 사이클 이 분야가 한 30%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계측 방법 세 번째 과목 가서는요 계측 일반 자동 제어 쪽이 35% 아무래도 요체 측정 하는 것이 65%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과목인 열 설비 재료 및 관계 법규는요 재료 50%, 법규 50% 이렇게 딱딱딱 10개씩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어느 분은 또 이게 또 70% 뭐 이게 뭐 30% 20%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더라고 옛날에 이게 출제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쇼 본문은 딱딱 10개씩 출제가 된다 다섯 번째 열 설비 설계 가면은 일반 사항이 25% 기계 설계 사항이 30% 그 다음에 열공학 설계 쪽이 15% 그리고 수질 안전 관리 쪽이 30% 이렇게 출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습 방법 학습 방법 가보겠습니다 자 필기 시험 합격 학습 방법 및 실전 대책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그 기출문제죠 뭐 기출문제 중에서 자주 출제되는 거 이거 완벽히 숙제해야 됩니다 중요사항을 암기하고 체계적 이해하고 집중하는 거 이거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셀프 스터디 하고 동시에 제가 온라인에서 강의하는 저자 직강의 알찬 강의를 수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실제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신 있는 문제 먼저 푸시고요 그리고 난 후에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덜 걸리는 문제 먼저 푸시고요 그리고 어렵고 뭐 시간이 걸리는 문제도 있잖아요 이거를 나중에 푸시라는 얘기에요 순서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이거 순서 정하는 게 공부 과목 순서 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종료시간이 다 됐네 그랬는데 종료시간 직전까지 못 푸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아 1분 남았네 뒤에 이제 어려운 거 했잖아요 그러면 당황할 거 아니에요 다섯 개 너무 많다 그렇죠 이 시키에서 아 3개 못 풀었네 그럼 어떻게 하죠 잘 해갖고 잘 찍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못 푼 걸 그대로 빈칸으로 해서 답안 제출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감점 없기 때문에 하여튼 잘 찍어야 된다 어떤 분은 뭐 자기가 검정고 출신인데 선생님이 뭐 제가 영어를 잘 못했는데 3번에 많이 난다 3번째가 붙었다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꼭 맞진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 이거 아냐? 라고 먼저 생각된 거 있죠 그거를 고르세요 그게 답이 될 확률이 좀 높더라고요 꼭 그렇진 또 않죠 이게 하여튼 그렇고 어쨌든 시간이 1분 남았는데 못 푼 게 2개 있다 그냥 된다 아니다 잘 찍으자 찍어라 이건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헛갈린 문제가 또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최초에 체크한 게 정답의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된다 자기를 믿자 일단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과목별 목표 점수 와 합격자 원략을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과목별 목표 점수로요 연소공학을요 연소공학을요 어떤 분은 이게 또 65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여기다 잡고요 연력학 연소공학은 좀 낮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70 정도 잡고요 근데 계측은 좀 쉬워 그러니까 75 80은 잡고요 그 다음에 열설비자료 관계법규 있죠 요게 요거보다 조금 낮췄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오히려 열설비자료 쪽이 더 뭐랄까 음 답을 맞추기가 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관계법규 이렇게 보면요 이 법규니까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딱딱 정해놓은 거니까 근데 그게 또 어려워요 근데 왜냐면 그 원리가 돼서 딱 가는 거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 정해놓은 거거든요 원리로 한 게 아니고 오히려 관계법규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기출 위주로 특히 이게 기출 위주로 가야 되는 게 관계법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탁해서 한번 떴던 거 떴던 거 법규 많잖아요 떴던 거는 내가 확실히 아셔야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열세별 설계 가요 만만치 않아요 이것도 한 65점 정도 잡자 이 정도 목표로 가는데 뭐 난 뭐 더 잘할 수 있어 그러면 뭐 더 하시면 되겠고요 자 계측 방법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고득점 과목을 제가 말씀드렸죠 상대도 난이도가 좀 난이도가 낮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연소공학 있잖아요 요거가 사실은 우리 에너지 관리사의 모든 과목의 어떤 중심이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초를 탐탁해서 쌓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력화하고 열세비 설계했죠 요거는 에서 이제 이해하기 어떨 때 조금 힘든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과감하게 포기를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폭이 이제 아까우니까 뒤로 밀어 밀어 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공식 뭐 설명형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 65% 65점이죠 이렇게 팩트 가는 게 네 그러한 전력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에 따라서 강점 있는 과목이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연소공학을 보면은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드리면은 자 연소공학 자 에너지 관리에 바탕이 되는 과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연소공학이 네 그래갖고 이것이 이제 필기 과목에 전반적 이해에 도움을 주는 과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여기서 문과 나오신 분들도 있고 문과는데도 교과가 지금 뭐 수강하신 분들이 굉장히 10년치 다양하세요 70 참 그런 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웃은 게 아니라 대단하셔가지고 캬 이렇게 한 거고요 70분도 계시지만은 이제 20대도 있으세요 20, 30, 40, 50, 60, 70 막 다 있으세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게 다닌 그런 곳이 다 다르시죠 그래서 어떤 분은 문과 나서도 이 화학 지금 말씀드리려고 화학 하신 분이 있고요 안 하신 분도 있고 이 걸 낳는데도요 물리학을 잘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이 이제 섞여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연소공학은 좀 화학 과목 같은 느낌이 좀 그런 게 나는 과목입니다 이게 이제 연소공학이 두 개 정도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근데 두 번째 연역학으로 들어가면은 자 이게 어떤 분은 야 가장 내 마음이 편해 이런 사람도 계시고요 막막한 사람도 계세요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역학 잘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너무 좋아해 근데 사실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은 많지 않고요 계시긴 계시지만은 숫자로는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막막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전반적으로는 그래가지고 수강생들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운 과목이 바로 연역학입니다 보면 이제 연역학 1법칙 엔탈피 연역학 2법칙 엔트로피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 있어요 그리고 각종 열기관 사이클 증기 냉동 사이클 이런 것 등의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 초중 난이도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과목도 역시 두 개 정도 고난이도 문제가 나오는 경향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측 방법을 보시면 이거는 암기가 어느 정도 통하는 과목이에요 근데 이게 할 때요 뭐 만약에 계측기가 A계측기 B계측기 C계측기 이때 봐요 네 근데 A에서 종류가 A1 A2 A3 가 있고요 A1 중에서 A11 있고 이렇게 분유되는 게 있어요 종류 종류 뭐가 뭐고 이 종류 그루핑에서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 암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원리도 중요한데 암기가 어느 정도 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 같은 경우도 가끔 나와요 자주 등장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 공식의 암기 그 다음에 계측기 특징 종류 이런 걸 잘 정리해 줘야 돼요 각 계측별로 종류 아까 얘기했죠 이거 분류가 머릿속에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 중심 학습을 권장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과목 보면요 열설베재료관계법규죠 열설베재료관계법규도 세 번째 과목 있죠 제 3과목 계측방법과 마찬가지로 암기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험 한 1, 2개월 전에 빈출 내용을 암기를 한다는 그런 방법으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제 법균 부분이요 법균은 이게 암기 과목이잖아요 근데 분량이 아까도 했죠 꽤 많죠 꽤 돼요 그래서 이거 역시 기출문제로 하나 둘씩 출제 경량 그리고 흐름 먼저 파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는 별로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암기 위주의 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득점 전력 과목으로 준비해도 좋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섯 번째 열설비 설계입니다 이게 이제 생각보다는 그리 어렵지 않고 약간의 암기 하고 이해가 필요한 건데요 이 계산 문제가 여기서 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일부 계산 문제는요 열 역학을 보지 않고 그냥 이곳부터 봤다 라고 하면은 이게 뭔 말이지? 이런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구암항 열설비 설계는요 열 역학 먼저 보고 나서 여기 계산 문제 접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에 원통에 발생하는 길이의 인장응력 등 기계 및 유체 역학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공식의 암기는 필수적이죠. 그 다음에 단위환산을 반드시 잘 알아야 돼요. 단위환산은 공학과 다른 자극도 마찬가지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단위환산을 반드시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힘들어져요. 단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정답이 될 것이 끝에 가서는 어떻게 봉합이 안 돼. 단위환산이 안 돼서 오답이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요. 단위환산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다음에 다섯 번째 배우락 학습 전략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락 에너지 관리기사 필기 커리큘럼을 보시면 주로 기초 강의, 기초 강의를 제가 볼 때 너무 기초를 들으셔야 되는데 너무 기초, 너무 기초가 아니라 너무 좀겠죠. 공학 이거 안 하셔가지고 오래간만에 책을 잡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이거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도 감을 잘 또... 일단 들으시면 감을 잡으세요. 일단 들으시고 안 듣고 그냥 감 잡으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기초 강의, 기본 이론. 기본 이론은 메인, 우리 책과 공부하는 상할 때 있죠? 그게 기본 이론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 이론하고 이론 끝나자마자 핵심 예제들을 딱딱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 문제가 있고 핵심 요약이 있습니다. 기초 강의 이거 보시면 초보가도 쉽게 이해 가능한 기초를 특강하는 거예요. 수학 기초, 화학 기초, 물리 기초, 그리고 관련 상식, 그 다음에 기계의 기초에 대한 강의인데요. 기초 지식이 부족한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입문 전에 수강을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 이론이 있습니다. 기본 이론은 이거 시험에 꼭 나오는 중요한 내용과 엄선한 핵심 이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핵심 예제가 있어요. 최신 트렌드를 간판을 상세한 핵심 기출문제 풀이 이거와 연결된 거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여기서도 핵심 이론 밑에 핵심 예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기출문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요약은요. 중요한 내용 중에서도 놓치면 안 되는 그런 필수 내용들 있죠. 빨간 키, 아까 얘기한 거. 빨리 보는 간단한 키워드 있죠. 그거를 강의를 드리면서 이거를 시험 전에서 최종 요약 정리, 학습용으로 활용하면 또 효과가 줄 수가 있어요. 이걸 따로 강의 드리면서 문제도 곁들여서 풀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기초 강의는 우리가 업계에 최초로 도입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핵심 요약, 빨간 키, 이론 설명해 드리면서 문제 푸는 거. 이게 히든 카드 1이고요. 그 다음에 히든 카드 2는 또 핵심 요약집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제 배우라고 해서 저랑 같이 만든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수강생 맞춤형 커리큘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입문자부터 전공자까지 다양한 수강생이 있죠. 거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이제 구성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한테 맞는 그런 학습 순서에 따라서 능률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죠. 자, 보시게 되면 내가 초급자다. 그러면 기초 강의부터 다 들으셔야죠. 그러니까 에너지 관리기사 시험에 처음 도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초 지식이 이렇게 충분치 않다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기초 관리를, 기초 강의를 통해서 시험을 갖추고 시험에 이렇게 기초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초급자는. 중급자는요. 시험 문제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으면서 그 핵심 이론부터 그러니까 있으면서가 아니고 중급자 중에 만약에 시험 문제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 그러면 핵심 이론부터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 효도가 약간 부족하다라면 기초 강의 수강을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중급자라고 그러면 사실은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중급자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경계선 있죠. 그러니까 기초 강의 그런 분들은 수강하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급자가 있어요. 에너지 관련 학과 전공자 그리고 에너지 관리 이해도가 높은 분 그런 분들은 핵심 이론 강의 수강을 통해서 단기간으로 이론 완성하고 핵심 예대 통해서 핵심 이론 다지고 이후에 기출 문제 등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거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급자는 사실 알아서 하면 되는데 좀 이제 제가 이제 관리를 좀 같이 해야 되는 게 초급자나 중급자이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커리큘럼을 맞춰서 쭉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관리기사에 대해서 배울 학만의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학교에게 눈앞에 있죠. 도달해 보시고요. 수험 생산할 동안 어려움, 유혹 이런 거 많이 있으실 거예요. 모두 뿌려치고요. 합격의 목적이 있기는 삶 속에서 바로 이 우리 에너지 관리기사 자격 취득의 영광을 맛보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계기술사 박병호입니다.